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제 1회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기출 경향이라 그래서 2020년 1회 시험을 한번 쳐봤는데 2020년 시험은 기존처럼 작업형이 없어지고요 필답형으로만 100% 시험을 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의 구성 그래서 총 문항수는요 20문제 20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배점은 5점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의 가지 문제 그러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인데 괄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가지 문제들이 최소한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 1번 문제가 5점짜리 문제라면 1개 맞췄을 때 혹은 2개 맞췄을 때 3개일 때 이런 식으로 푸분 점수라는 걸 주긴 하지만 몇 점 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공단이 정하는 기준이라서 아마 문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 문제의 비중이 20개 중에 총 4개 나왔습니다 이 20개 중에 4개가 어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계산 문제가 원래 한두 문제 나오던 것이 4문제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학 반응식 쓰는 문제 이게 6문제씩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험에서는 만약에 계산 문제가 어렵거나 혹은 반응식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한두 문제 정도는 패스라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면 그 패스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물론 시험 형태가 처음 바뀌고 이번 2020년 1회 시험만 한정되어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그 경향으로 갈 것이라는 걸 판단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출문제의 등장 그래서 예를 들면 탱크 안전성능검사라든지 혹은 완공검사 신청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뭘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공검사 필증이라는 게 답이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산업기사에서 나온 적이 없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필기에서 잠깐씩 조금씩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실기에서 이걸 직접 묻는 문제는 처음 나왔고요 실제로 얘네들은 전부 다 위험물 기능장 실기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장에 출제된 문제들이 산업기사로 침범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물 저장 취급 공통기준에 괄호 넣기인데 자 이건 역시 총 5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존에 나왔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4개는 이번에 또 처음 추가되어서 한 문제당 5개를 괄호 넣기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던 그런 시험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상황인데 이것 역시 필기에서는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기에서는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30일 탈수님한다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실기에 처음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 세 가지가 신출 혹은 필기에서만 나오던 것이 실기로 이동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훅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의 난이도 그래서 문제 형태가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느낌? 예를 들어서 1층에 옥래소화전 1개 있습니다 2층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옥래소화전에 필요한 수원 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원래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이 기준이기 때문에 1층에 1개밖에 없고 2층에 3개 있죠 이때는 1층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2층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7.8 세제곱에다 곱하기 소화전 개수를 해줘서 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1층에 1개, 2층에 3개 총 4개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 수험자들이 공부를 좀 깊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4개를 여기다가 곱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했던 문제죠 유도했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소화전 1개 혹은 3개 하나의 층에 대한 부분만 출제가 됐었지만 이렇게 여러 층을 가지고 또 이 함정처럼 총 몇 개라는 부분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실수 아닌 실수를 좀 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기를 쭉 날 해두고 상온에서는 액체이고 영하 온도에서는 고체인 위험물에 대해서 분해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보기 중에 어떤 물질을 정해놓고 그 물질에 대한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상온에서 즉 융점이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상온에서는 액체가 되고 영하에서는 고체가 되는 걸 다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보기를 선택을 해서 역시 그 물질에 대한 분해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복합적인 형태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향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마 필답형이라는 부분으로 100% 시험을 치다 보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좀 만들 경향이 충분합니다 만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2020년 1회 시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패턴을 유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산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당 요구하는 세부 문제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5개까지는 안 물었거든요 그런데 기능장에서 주로 이만큼 묻던 부분들을 이번 산업기사로 옮겨 놓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에서만 출제가 됐던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실기에도 출제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준비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보죠 계산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계산 문제는 실제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는요 처음에 좀 어렵다 느껴지지만 거의 몇 가지 패턴 안에서만 돕니다 그래서 그 원리만 이해해버리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산 문제 앞으로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기와 실기를 따로 구분하지 말 것 어떤 말일까요 필기에만 나오고 실기에만 나오는 문제들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필기만 나오던 것이 실기로 나왔으니까 필기 실기를 그냥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필기가 역시 필기가 곧 실기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신출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문제가 기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이긴 한데 이 문제하고 답만 달달달달 외우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못 푼단 말이에요 실기는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문제가 기준이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공부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 그 출제된 부분에 대한 연관된 부분들까지도 함께 학습을 해 두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이걸 대충 알아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 하고요 특히 법 안 그래도 범위가 넓은데 이걸 좀 더 확대를 시켰고 좀 더 깊게 출제를 하고 있는 균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총평을 한번 보게 되면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신출문제든 뭐든 다 빼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깊게 또 충실하게 공부하셨다면 20개 중에서 1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저에 대한 견해입니다 의견입니다 수험자 입장에서는 원래 실기시험은요 아는 것도 실수 때문에 많이 틀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험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엄청 높았다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맞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만큼은 될 것이라는 부분인데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공감을 했던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험을 산악에서 실기는요 예전처럼 다들 그거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하나의 증명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는데 준비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ません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udging 자막 자막 Alzheimer oubl IC onto precise Mag